안녕하세요. 양동근입니다. 푸르식! 안녕하세요. 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싱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완요수의 하완입니다. 요심입니다. 저도 너무 사랑하는 편의점. 2019년 GS25. 뮤직뷰어 페스티벌. 와우! 작년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졌다고 하니 네,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시원하지 않으면서 물을 더위를 더워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생각만 해도 벌써 신납니다. 저희가 만나려면 나만의 냉장고 나만의 냉장 앨범 설치하시고 초대권 여러분들을 응모해주시면 돼요. 날짜는 7월 21일까지 많이들 응모해주시고 바로 사이로 키텍스에서 만나요. 안녕! 키텍스에서 만나요! 키텍스에서 만나요!